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이번에 새로 나온 두르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 캐릭터가 좋아 보입니다 어 뭔가 앞으로 막 이빨에 새어갖고 막 이런걸 딱히 오 불꽃머리 감사합니다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살짝쿵 살짝쿵 살짝살짝쿵이 뭐야 알았어 알았다고 모험을 떠나러 갑시다 무슨 어떤 아가씨 처음 보는 아가씨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처음 보는 아가씨입니다 근처흘기 근처를 흘터도 목걸이가 나오는 좋은 세상 그럴걸 왜 못찾은거니 어떻게 하신거죠 겁나 크다고요 때리면 안되요 기분탓이에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잘 보일겁니다 근데 화질이 좀 깨지는거는 신경쓰지마세요 굳이 뭐 그런걸 신경쓰요 신경꺼요 우린 불가능한게 없습니다 어 머리 두번 걸리면 되면 돼요 불가능한게 없어요 자 안녕친구 아 근데 밑에 더 가면 어떻게 되지 더 갈데 있나 못가네 에이 오케이 햄버거 먹기 커피 마시기 탄산음료 탄산이 음료 찹찹 찹 도지기 막 능숙하다고 아니야 아니야 기분탓이야 자 햄버거 찹찹 아이고 배가 부르구만 아이 좋아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찹찹찹찹 자 자 이거 빼도 안되나? 빼도 문제없지? 충전기를 하나 꼽아가야겠다 꺼지면은 큰일 나니까 오케이 충전기 하나 꼽아서 가는걸로 합시다 오케이 훨씬 더 편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도 그 책 가지고 있어요 무슨 책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공용이 있나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고초만은 볼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만 아이고 깜짝이야 안내만성분입니다 기체의 흔들림이 있어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에요 위험하니 자리 앉아주시고 근무중에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방구석에 앉아있으랍니다 저 죄송하지만 사촌부도 여기 좀 데려와주시는데 그러지 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내 같으면 내가 뛰어간다 뭔가 매우 심각한데 가보자고 똑똑똑 도 유 워너 빌드 랩톱 오케이바이 착착착착착착 뭐 이거 사람 사라졌고 그 아이들 보이지 않는다 혹시나 모르니 다음 촬영까지 확인하자 가보자고 하니 E5 뭐 누락된 전부 즉각 전파 이건 뭐야 오우 E7 비슷했다 전류 아아 아 밤공기가 별로 좋지가 않구만 현재 상황을 하는 사람 저 소방도끼가 아주 유용할 것 같구만 어디서 많이 본서 뭐 소방도끼야 분명 이 게임에서 보지는 않았을 거야 어 돼지에서 많이 봤구만 물체를 짓는다 좋았어 두루와두루와 튼튼 됐으네 하니 첩참 좀비인줄 와 랩터가 정말 튼튼하게 생겼어요 랩터를 공격하래요 꾹 누르벤트 할 것 같아요 자동전투 한대요 이거 클릭하면 지원자 굴러요 어 이렇게 피하는 거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어 액션 3번 막으랍니다 아 이 정도 게임 센스는 기본 아닙니까 어 착착 착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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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착착착 정말 랩터가 비효울적으로 공격하는구만 착착 아이고 잘 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격을 피하는 뒤 지금 팀 방어로 액션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카운터 어택을 날려라 아주 훌륭하구만 카운터 데미지 15점 공격이 그로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타를 칩시다 이건 딱 봐도 누가 봐도 막타 절대 해몽 아니에요 야 빨리 때려라 마냐 막타를 아유 감사합니다 치명타 1차벨타 공격의 명령 얌얌척척 좋아요 죽어라 그냥 때려라 때리다 보면 죽겠지 사람이 공격이 그보다 더 세고 앉았다 이건 아유 큰일났다 해피하고 엉엉 촥촥 감사합니다 이양 싸울꺼 이양 아유쿵 숙쌉쌉쌉쌉 숙쌉쌉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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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걱정 쿵 쿵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티아노 사우로스라리 너무 놀라서 말이 다 안나옵니다 우왕 애드님 하이 우리로 칸칸 조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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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의 폭풍에 오신 것을 환영하여 낯선이여 시공의 폭풍에 오신 것을 환영하여 낯선이여 하니 넥슨 하니 넥슨 주레기 공연에 오신 것을 환영하여 낯선이여 여긴 지옥이네 당신은 동료를 얻을 것이며 생존할 것이며 맛있는 어 여자 아닙니다 맛있는 고기도 얻을 것이네 음 음 그들은 마을을 구축하며 생존하며 거주하며 먹고 살 것이고 어 재봉을 해서 채집을 해서 먹고 살고 먹고 살고 찍고 건설하고 감사합니다 러스트랑 다른게 없잖아 이건 우리가 항상 했던 행동이야 다른게 전혀 없어 음 찹차 그리고 그 여자와 뛰게 될 것이며 잡을거야 물론 공룡은 말이지 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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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의 땅 두려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피부색 머리색 머리색은 빨간색으로 하고 국방색 입술색 뭐 오만거 다 정하나가네 야 이거는 초상화가 안 맞잖아 태초에 이게 비슷하지 목소리 어때 흐헤 정말 답이 안 나오는거 보는구만 허 허 허 허 악 으어어어어어엏 죄송합니다 머리 모양 오 rien 야 개쎄 보인다 엄청하게 쎄 보이는데 야 건드리면 다 꺾으겠는데 이거 야 이거지 이거 비켜봐 브리카 머리 색깔 머리 색깔을 흰색 야 흰색 앞으로라 오 좋아 좋아 러시안이다 오 아니야 갑자기 흑형이 됐어 야 다 두개 펼 수 있을 것 같다 색깔이 예쁘다 뭔가 색깔이 블루블루 한게 뭔가 마음에 드는구만 의상색 두번째꺼 파란색 뭐야 아니야 국방색 어 뭔가 이상한데 아 몰라 해 눈에 참 잘 뜨네 총막히 죽기 참 좋게 생겼다 자 야 눈색이 어떻게 보이지 아 초상화가 바뀌는구나 정말 쓸모없는 걸로 입술색 야 보여요 이거 아 보이네 오 입술색 입술색 야 뭐 아 왼쪽 초상화가 달라지는 거야 야 무슨 남자가 립스틱을 쳐 바른 것 같아 더 보기 안좋아졌다 뭐야 이게 야 뭘 발라도 안좋잖아 어 정말 멋지구만 그렇죠 웃을 말았죠 이 프로는 무적이라고 머리 색깔 또 바꿔볼까 빨간색 검은색 아 검은색은 그렇고 그냥 흰색이 제일 낫다 야 눈 머리에 눈동이 꼽은 것 같아 놀라운데 이거 뭐야 이거 원시족장이요 llegar 어어 أو 야아아아 어 수형 야 이건 아니야 산타가 되고 있어 çıktı 잠시만 야 수염 수염 야 수염 못배나? 야 수염 없을 수 없나? 헐 좋아 쎘어 오케이 가자 야 엄청 세다 이건 누가 봐도 엄청 세보여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쟁이 bma 두려운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회로 바꾸라고 됐거든 어 참 죽창맞기 좋은 좋은 자세구만 시작합시다 역회로 바꾸어서 옷을 죽여버린다? 그대는 숙청당할 위험이 있어 소원을 얘기해보시오 뭘 얘기하든 죽일거지만 로딩이 하 미제 땅 연도불명 잡잡 이거 먹는건가? 오토바이 야 뭐야 나 수영복 골랐는데? 오 여자다 효자라니? 잘 찾았어 정국조청 이 사람은 자기 발로 떠날 수 있겠다 착착 하나 둘 셋 다행이네 숨이 돌아온다 에이 더빙같은거 좀 해주지 이런거 내가 읽어야 돼 더빙같은거 해주면 얼마나 좋아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런거 사는것은 기억나네요 난 비행국에서 왔다 접자여 야구를 회복하면 여기되면 죽습니다 응급처치치 죽음에서 변할 수 있고 미끼러지면 방금 워플 뭐? 차라리 있잖아 주라용온이라고 해 워플은 뭡니까? 무슨 메이플이요? 포타탔습니까? 이런 미친 어 멋진 일이란 알고 있어요 넥슨이 메이플을 만들더만 드디어 놀라운 포타기술을 여기도 적용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가방 안에 뭐야 이거 똥이야? 뭐야 이거 뭐 이래 생겼어? 야 이건 그림판으로 짝대기 하나 끊어놓은거같은 그런 기분이구만 하이하이 앙코라섬 화산이 터지려고 해요 북쪽에 사람들이 있으니 합류해서 떠나세요 내가 여자이름까지 해야겠냐 좀 더빙좀 해돌라고? 다른 좋은 아들 또 봐야되서 가볼게요 제 개가 길을 아니깐 따라가고 이걸로 연락해요 부정기에요 그걸 모르겠니? 아 전 케이예요 이름이 이상하죠? 그럼 또봐요 또봐요 누가 이거 글 적었냐 대상아주 그냥 어 거의 로미아 줄리엘급으로 엄청난 희극이구만 어 물론 대사가 웃기다고 저놈 따라가면 안되나? 아 잠시만 야 참 이 이 뭐냐 이거 이거를 여 위에 놔두자 아무것도 안보인다 어 아무것도 안보여 야 이거 이거 너무 센서가 없는거 아니야? 어 적당하게 해야지 아프리카 로고를 받든지 이제 아프리카 로고를 못받아가 이걸로만 박아놨네 야 비켜 안보여 너 여기있어 그냥 됐어 잘들려요 해변의 섬은 북쪽에 있어요 개를 따라가요 개이름은 파이예요 파이예요 파이라 해 그냥 뭔 파이야 개가 잘 훈련될까 딱봐도 이씨 뭐네 물어 뜯을까만 찹찹 헬리콘이야 뭔지 몰라 찹찹 2.5초? 아 누르고 있어야돼? 뭐야 이거 아 도구가 필요하다고 칼 맨손으로 뜯어 무슨 칼이야 아주 그냥 씨 뭐냐 귀족 어 귀공자 나셨구만 어 뭐야 씨 칼이요 씨 맨손으로 뜯어먹어도 모자라지 얘야 씨 무전기갖고 뭐야 무전기 잘 터진다 해밍가 무슨 어 뭐야 기지국도 없는데 무전기가 엄청 잘 터져 놀라운데 맨손으로 열대가직을 채집하라고 어 들어가면 막 그것도 되네 적기도 하네 야 저 이상한거 있다 자 일단 일단은 대추야자를 따보자 착착 대추야자 하나 더 내놔 맛있겠다 나는 대추야자를 개인적으로 먹고 싶지 않지만 통나무는 뭐지 어 뭐야 레벨 2가 되었어? 야 대나무 3개 따는 대신 레벨 레벨업은 뭔가 매우 웅장한거 아니야? 미친거 아니야? 아니 너무 웅장하잖아 야 무슨 대추야자 나무 3개 땄는데 이렇게 웅장하면은 나중에 말랩 찍으면 무슨 어 야 씨 뭐 트로피라도 주나? 엄청난데? 짜잔짠짠짠 나는 수영복을 입었지만 왜 옷을 입고 있을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북쪽으로 이동하시오 나는 북쪽으로 간다 나는 BM이다 저 개가 미친거 같은데 눈에서 막 빛이 나는데 아인가 눈이 아닌가? 채팅버튼을 터치해 지난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 호액 호액 감사합니다 뭔 소린진 모르겠지만 호액이라고 되어있네요 돌멩이 이런거 챙겨두면은 그나마 좀 쓸만하지 않을까? 어 방금 아까 스태치 오르는거 사사사사 됐는데 누구보고 골로 가라는거 같은데 조만간 이 캐릭터는 죽을거 같아 뭐 오예 넷이라니 넷이 맞나? 아니다 이 초식공룡 그 이상한거 두랭고니까요 두랭고 두랭고 야 게임이름을 오오오오옹올 야 차라리 뭔가 기후 기후변화라 카든지 뭐 하이브를 불러오든지 뭐 할배를 불고오든지 어? 뭐야 이게 뭐 개인적으로 게임은 마음에 든다 최적화를 최적화도 생각보다 잘 되어있는거 같아 그렇게 핸드폰이 뜨겁지 않아 나쁘지 않네요 음 어 이거 대사를 아마 뜯어고쳐야 될거 같애 하하 아 더빙을 좀 넣어주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 뭐야 이거 뭐 이거 까시동굴랴 불러질러 돌날을 만들라고? 돌멩이 돌멩이 이렇게 돌날을 만들래 땐서끼 갑니다 이제 여명의 시작 터졌어요 이제 뗀석기 만들어야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봅시다 아 익어갖고 이제 채워갖고 만드는구나 오 두둠칫 두둠칫 음성체티도 된다고요 아 그래요 헐 자 배 없앤다 철컹철컹 끼역끼역 첫 도구를 만들었어요 기술이 늘어날수록 복잡한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는군요 갑자기 몸이 피로하다 앞쪽 모닥불에서 쉬고 싶다 휴식으로 낮춥니다 누적속도는 조건에 따릅니다 가봅시다 아 야야 욱수로 피곤해 보인다 갑자기 피곤해졌어 야 너 내하고 성격이 비슷해 좀 놀다가 갑자기 피곤해 자야돼 삶은 당신 삶을 찌들었는데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지 넌 뭔가 여자야 야 16인 다 여자다 먹어 물론 아까 대추야자를 어 감사합니다 뭐라는거야 불 말고 천막이나 오두박이 더있으면 좋겠어 니가 지어 어 그럼 됩니다 또 흑인이네 흑인 야 흑인 아닌거 같은데 내가 보기는 황인같은데 왜 흑인으로 나올까 어 풀상간이 다 하네 휴식 어 피로가 풀린대 크 information 야 분위기는 마음에 든다 어 진짜 쉬는거 같네 나쁘지 않아 어프 때문에 다들 몸이 눌렸어 풀어주 풀어주지 않으면 병이 돼 야 누워서 방송해도 되겠는데 핸드폰 방송이라고 휴일 돌아왔으면 다른 사람에게 응원해봐 부드러워 부끄러워 하지 말고 용기있게 어 사귀자고 얘기해 어 이제 작업을 간다 그리고 저 친구가 지금 천막이 필요하자 침실로 들어가자 뭐야 이거 너 뭐니? 좀비니? 뭐야 좀비야? 뭐야 이거 아저씨 아저씨 뭡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뭐야 저 NPC야 뭐 뭐야 저거 응원 응원이 뭐가 좀 이상하다 야 잠시만 응원님 뭐가 좀 이상한데 자 야 잠시만 자 하하하하 너무 너무 여기가 문제인거 아니다? 야 뭔가 좀 이상해 아 용기가 필요한 시대지 뭔가 뭘 만들어 안내결 따라 북동해변 이동하러 가봅시다 뭐 가다오면 되겠지 아까 이거는 도로를 만들었고 요리 꼬치구이 모닥불 나중에 나도 만들 수 있겠지 가봅시다 북쪽으로 간다 저분을 보니 맛있는 아니 밤을 먹고 싶어진다 아주 맛있어 오예 난 뭐 저거 방사능 견인줄 로스트 방사능인줄 뭐 이거 동쪽으로 좀더 가야해요 떼먹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거에요 여기도 사람 있는데 헤이 헤이 뭐 이거 건물이 무너졌나? 다들 비슷한 처진 도와줘 내가 같으면 약살부터 했다 뭐지 이건? 뭐야 이게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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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버벅거려 근데 멀쩡해 딱봐도 여기가 한국구만 야 뭔 놈의 땡목을 한국마로 만들고 갔냐냐 개쩌른데 야 무슨 땡목을 한국마로 만들고 있어 야 씨 뭐 헬기한대는 안깰구만 오오오오 오오오오 야 저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기 헬기한대는 저 돛대 치워만 앉을수도 있겠다 엄청나구만 드랑고 베스트 당첨되신? 예 당첨되었어요 그래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설현 일대일 대화에서 목소리를 얘기하면 된다며 음성채팅된다카던데? 뭐라고 해서 일단 해보자고 뭐야 이게 착 제작건설 휴거 어 아 돌날 아까 만들었잖아 오케이 제작 돌날을 제작한다 와 레벨3 야 대추위하자 생존 레벨상승이래 오오 사사사사 조만간 골로가겠네요 모든 스탯을 40주네요 아주 그냥 저주를 대놓고 내리는구만 꼬라지를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까는 대추위하자는 한 3개 땄다고 레벨업을 하더만 이번에는 어 돌칼 하나 만들었다고 또 레벨업을 하네요 정말 멋진 레벨업입니다 뭔가 운장해요 탁 어 핸드폰 떨어뜨렸습니다 어 별일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멀쩡해요 멀쩡해요 단지 한번 떨어뜨렸을 뿐이에요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어 매듭근으로 뭐냐 갈대줄기를 만들라고? 건설 아 나무삭살 이거가지고 물고기 잡겠고 고라지를 보니 이거가지고 물고기를 잡겠구만 나뭇갓이 하나만 더 매듭근용 갈대줄기 갈대줄기? 잠 못 가신대 이건 나뭇잎 만들어야되나 일단 나뭇잎 뭘 해야되는거야 잎 깃털 열매 아 이거 하면 겨울취오른다 레벨업 좀 하고가자 어차피 봄마을가면 썰릴거아니야 레벨업하러간다 이게 모바일게임인데 일단은 하고있습니다 뭔가 신기하기도하고 재밌기도하고 뭐 그렇네용 착착착착착 착착착착 착착착 오줄라 핸드폰 미끄러져서그래용 레벨업 한 4 뭐야 알수없는 올입니다 2016년 4월 1일 아이고 깜짝이야 임마 이씨 레벨업이 너무 멀지구만 레벨업 할때마다 놀란다 그냥 빠바바밤 하던지 좀 단순하게 해도 되는데 어 나는 뭐 단순하게 한다고 욕하고 뭐 그러진않는데 깜짝 놀랐잖아 야 식겁했어 농담이 아니야 어 내씨 뭐냐 어 귀나가 심장마비를 골라가면 신고해줄래? 오우 뭐 도끼 만들고있다 야 좀 비켜라 치울데가 없나 쓸모없는 됐어 아 나 이거 진짜 억수로 거슬리네 이거 아 니가 여기 있어라 그래 조용히 있어라 자 됐다 아 이것도 거슬려 일로가 됐어 좀 보지말자 좀 아 이거 좀 없애줘 이거 좀 이래 내려서 볼 수 있게 해돌라고 이래 내려서 뭔 놈의 아아 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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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또 글자 안보여 아 빡친다 아니 이거 좀 지워주세요 뭔 놈의 놔둘 데가 없어 화가 화가 아주 치밀오른다 미치겠다 진짜 내가 진짜 웬만하게 아프리카 로고를 봤지만 이건 진짜 최강이다 뭐 이딴게 다 있지? 야 이거는 아프리카 이건 너무하마한거야 이건 좀 심했다 솔직히 내가 다른 거는 다 이해하겠는데 이건 좀 심했다 뭐 하 뭐 뭐 뭐 시야 암 뭐 가려 계속 어 개 나중에 싸울 때 가리면 진짜 던져버리겠어 어 그래 놓고 청구서 시야 아프리카 보내면 안 받아주겠지 어 개놈이 시야 어 나쁜 놈놈들 어 나쁜 친구들 어 자 갑시다 아씨 뭔 놈의 통나무가 이래 멀어 뭐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가 막대 자르기 아 미안 내가 바보였네 막대를 자른다 어 자른 깃털나무 잡목가지가 완성됐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의류 조립도끼 작살 작살 작살도 하나 만들어보고 그냥 만들면 되는건가 나무 규칙이 없나 그냥 만들면 되는건가 모닥불 나무몽둥이 묶을 것 오케이 이거 아직 배타인데 곧 오픈할거에요 아니 근데 요번 배타 때 아무 문제 없으면 오픈한 얘기도 있고 좀 더 뭐 오픈하기 전에 이제 좀 더 다듬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더라 하더라구요 오랫동안